비주얼 매실이다 매실이다 이번에 제가 좋은 기회로 뮤직 온 더 로드라는 유튜브 채널과 함께 프로젝트 앨범을 제작을 하고 전곡 다 좋은 앨범들이 있으니까 한번씩 꼭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곧 일본으로 투어 공연을 떠날 예정인데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영상으로 조금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지금 잠을 자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 잠이 안 와서 50분 정도?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급하게 준비하고 이제 빠르게 나가야 될 것 같고 서둘러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만나요 15분 정도 전공에 5L 30분 정도 여기를 엄청난 찍힐 아이 아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빙 방금으로 춤을 수 없겠다 오심 근데 나만 기술하려? 어우 제가 바 viktig 뽀얀 앗 기부 아 스티커가 안 된 것 같다 스티커가 안 된 것 같다 뮤직박스 보컬들한테 맡기죠 우리가 곧 날게 될 곳이야 멋져요 좋았다 아 오른쪽이 1차선 이런 구름 보기 힘든데 쓰리카메라 포르쉐라고 지금 오디오가 좋은데요? 오 사운드 좋은데? 오늘의 첫 마디 베이스 죽인다 라고 베이스가 말했다 한창에 가자 잠시 후 오 사운드 한번에 가서 공장 장애인 전에 마사지 스티커 아..돈 버는 쪽으로 들어왔는 거니까 네..돈 버는 쪽으로 들어왔는 거니까 그러니까 밖에 할만한 그런 거 다 저한테 빌리시는 거 같아요 다 나옵니다 원장님께 사랑받겠는데요? 편하게 드세요 짠..와이파이 오 대박 부드럽다 우리 이목은 안했나요? 네 원장님 한번 알려달라고 기타 전문가들 그들은 진지하다 Believe me 아 아 아 아 아 아 ㅎㅎㅎ 아 뭐 또? 그린 어니언 그린 어니언 노 그린 어니언 타 knoll 거야 안 knoll 까요? 타 주세요 니꼬동 시키신거에요? 네 재봉이 나 뭐 먹지? 아 진짜 못 고르겠네 이제 하나가 올라진거죠 네 네 내일이 더 빡센거 같죠? 두글자에 한자였는데 두글자 한자? 얘네들 아는거야 다 닭고기 하나씩 정답 공개 조개관자 누가 조개관자에요? 나쁘지 않네요 이거 더블? 네 비주얼 매실이다 매실 이거 매실이라고요? 아 그래도 겉에 홀탕이다 어우 정말 쌤? 어떻게 된 일이죠? 아니 저 홀러진거 없는데? 뭐야? 아 매실 쌤거 조개관자 맞아요? 그거구나 아 매실 진짜 그 다음에 매실이 걸리냐 아 시키 아 아 가즈 풍 2 2 3 2 3 5 5 5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